초등학교 3학년 몇몇 아이들이 소녀를 비웃듯 쳐다봅니다. 왠지 위축된 소녀는 수업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립니다.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소녀를 학생들에게 간단히 소개한 후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세계 7대 불가사에 대해 쪽지시험을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세계 7대 불가사에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빠르게 답을 적는 동안 갑작스런 시험에 소녀가 당황한 듯 보이자 선생님은 소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예야 당황할 필요 없단다. 내가 아는 대로 적어서 내면 된다.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은 마음이 놓인 소녀는 골똘히 생각에 잠깁니다. 소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아이들이 답안을 제출했지만 소녀는 계속 생각을 하며 열심히 답안을 작성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소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전학원 첫날에 갑작스런 시험이라 꼭 다 쓰지 않아도 된다. 선생님의 따스한 배려의 말씀에 소녀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곱 가지만을 선택해서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소녀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우며 소녀가 답안을 낼 때까지 선생님은 기다려줍니다. 마침내 소녀가 답안을 제출하자 선생님은 교단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답안을 읽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리장성, 콜로세오, 스톤엔지 등과 같이 세계 7대 불가사이를 정확하게 적어 답을 했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은 소녀의 답안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 세계 7대 불가사이는 첫째, 볼 수 있다는 것 둘째, 들을 수 있다는 것 셋째, 느낄 수 있다는 것 넷째, 웃을 수 있다는 것 다섯째,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여섯째, 남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 일곱째,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소녀의 답안을 읽은 후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학생들도 말없이 소녀의 모습을 슬며시 쳐다볼 뿐입니다. 선생님은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오늘 전학 온 친구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쉽게 잊어버렸던 진실로 불가사의한 우리의 소중한 선물을 다시 일깨워 주었구나 소녀는 선생님의 뜻밖의 말씀에 씩 웃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남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진정한 칠대 불가사의입니다. GRA Caitlyn 6주 10주 40주